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김진덕입니다. BRT 작은 미술관은 세종시 환솔동 BRT 환승센터 일대의 유효공간을 활용한 작은 미술관입니다. 환승센터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허브 오브 알트라는 시강예술의 중심지, 거점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올해로 벌써 4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가들이 시강예술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대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세종시문화재단이 기획해서 추진하는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전시의 큰 방향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시, 그리고 코로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글을 주제로 한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정을 조질한 전시, 마음이 모양모양, 그리고 청년 작가들의 온라인 전시, 온아트, 그리고 지역 간의 교류 전시인 세종, 울산, 시시각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RT 자금미술관 기획자를 맡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이번 전시는 마음이 모양모양이라는 전시인데요. 어린이와 가족 대상으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표현해보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체험형 전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우울함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들을 추스려보고 또 치유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구성된 작품은 미디어 작품으로 리즈닝 미디어의 싸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노연지 작가의 마음을 탐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정그리드의 벽면 설치 작품이고요. 감정채집소라는 구소영 작가의 공간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 미술관이 관람객들에게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 마음 탐험 지도를 제작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험 지도를 보시면 순서와 관람 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품 감상 후에 어린이들이 그 감정들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단어 카드와 또 마법 물약이라는 체험지를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상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신청을 받아서 미술관 안에서 명상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드림캐쳐 만들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이고요. 우리의 감정은 때로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굉장히 넘나들기도 하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명상을 매개로 빛, 소리, 그리고 향기라는 새 테마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채집을 해본다라는 프로젝트로 생각을 했었고 참여자가 오셔서 뭔가 그려보기도 하고 또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소리를 내보기도 하면서 어떤 무형의 것들을 체험해보는 게 이번 작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3, 4, 5 와가지고 여기에 앉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작품 공간 안에서 본인들이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참여하는 모습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세종시민들의 문화양 요구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할 정도로 높은 실정인데요. 그에 반면에 저희 세종시에는 시각예술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BRT 작은 미술관은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미술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시민과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과 세종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더 많이 함께할 수 있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세종시의 전문적인 미술관이 부재한 가운데서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기획전에서는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또 특별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신도심에 있는 젊은 가족들에게서는 핫플레이스로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 안에서 저희 미술관도 좀 더 전문적인 미술관으로 자리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곳은 유유공간의 대안적인 공간 운영을 넘어서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면서 조금 더 수준 있는 미술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종시의 작지만 아주 큰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미술관에서는 두 번째 전시이기도 하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해요. 작지만 점점 알찬 공간으로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점점 뜻깊은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언제나 편히 놀러가거나 또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미술관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